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는 이 갇혀있는 흙 넉 점으로 수상전을 역전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냥 메워가는 수는 너무 쉽게 안되겠죠? 100이 그냥 메워가서 한 수 차이로 스무스하게 잡히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수구요. 흙은 한 수를 무조건 늘려야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곳을 이으면 어떻게 보면 수가 는 것 같아요. 100이 막아도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늘어보입니다. 100이 계속해서 막아가는 것은 흙이 집을 내면서 유가무가 형태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수상전 몇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여기를 막지 않을 거라는 거 제대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100이 이렇게 치중 가는 수가 있어요. 흙이 도망가 봤자 막으면 여기는 막혀있구요. 얼핏 보면 수상전에서 흙은 4수 100은 3수로 이긴 것 같지만 이 장면에서 단수립 이쪽으로 칠 수밖에 없죠. 여기로 치는 건 자충이기 때문에 100이 연결되면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있는 수 수 늘리기는 성공했으나 1선에 연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로 쌍립 쓰는 건 어떨까요? 이 쌍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메워가는 것은 흙이 한 수 늘리는데 성공해서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쌍립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바깥에서 메워가도 흙이 이쪽을 잇지 않죠? 이렇게 되면 아까 치중을 당해서 잡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뒤쪽에서 메웁니다. 바깥에서 메워도 또 뒤에서 두면 메워봤자 단수죠? 역시 잡혔습니다. 흙의 쌍립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100도 여기서 강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좋은 수예요. 그리고 이 다음 수가 흙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흙이 안쪽을 막아서 수성전을 하는 것은 100이 찌르고 이어서 3번으로 막는 순간 흙의 수가 한 수 줄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한 수 차이로 잡힐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이 곳을 탈출하려고 두는 것은 막 한 점을 주면 여기를 끊어서 흙이 가능하겠지만 여기를 뻗어서 두면 그만이죠. 탈출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도 여기서 최강으로 두려면 이 곳을 막고 둬야 됩니다. 100이 이어만 주면 아까처럼 한 수 차이로 이겼다. 이게 흙의 의도가 되겠는데 지금은 여기를 둘 때 1선을 밀어버리는 순간 흙이 대책이 없어요. 막자니 단수 치고 단수 맞아서 잡히고요. 단수를 막기 싫어서 이곳을 잊자니 이번에는 젖혀갑니다. 끊을 때 이으면 잡았지만 뒤쪽에서 모는 수가 있어서 잡히게 되죠. 안 되고요. 여기로 끊어도 마찬가지로 수상전이 한 수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흙은 뒤쪽에서 메워가야 되는데 4번으로 민 이후 여기를 넘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봤자 100이 넘어가는 순간 흙만 수상전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100이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흙이 그래서 이곳을 뻗는 수 가장 유력한 한 수였지만 여기 붙이는 수를 당해서 수상전을 해도 안 되고요. 바깥쪽으로 메워도 넘어가는 수 때문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수가 안 됐으니까 이번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해서 여기를 두는 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00이 찌르고 역시 마구잡이로 수상전 가는 거는 흙이 내수가 됐죠. 한 수 늘어났기 때문에 먼저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만을 모가는 수 한 수 늘렸기 때문에 역시 좋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100은 이 장면에서 그냥 뒤를 막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쪽을 막아가는 수가 좋아요. 흙도 바깥에서 메워야겠죠. 아까 안쪽으로 메우는 거는 한 수 줄어드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막아서 버티는 게 가장 유력한 버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100이 맥점이랍시고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 주면 이거는 땡큐예요. 단수 치고 뒤쪽에서 메워서 자충처럼 보이지만 흙이 오히려 뒤로 친다면 100을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뒤쪽을 메우면 얼핏 보면 흙이 한 수 차이로 이긴 수상전 같아요. 하지만 100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선을 미는 수가 있습니다. 한 칸이 벌려져 있지만 아까랑 똑같아요. 흙이 뒤쪽에서 두는 거는 단수를 맞아서 너무 쉽게 잡히기 때문에 버틴다면 이곳으로 버텨야 되는데 또 한 번 밀고 들어갑니다. 막잔이 단수 치고 바로 잡히고요. 그래서 흙은 뒤쪽에서 둬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수도 붙여서 이 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은 어떨까요? 해볼 수 있는데 다 해본 것 같은데 딱 한 군데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데를 체크해보면 여기 있는 수 쌍잎 마늘목까지 세 군데를 해봤고요.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 군데가 정답인데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이후의 수읽기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수읽기만이 이 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는 수 일단 100이 가만히 막는 수는 이 자체로 수가 늘었죠. 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여기까지 호구치더라도 수상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만히 이어주면요. 메워도 1선으로 넘어간 것 같지만 단수쳤기 때문에 흙이 먼저 잡는 거죠. 100은 이렇게 막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버텨가는 수가 최선입니다. 흙이 이어때 여길 젖혀가면서 막더라도 이렇게 단수쳐서 먼저 잡을 수 있다. 그런 의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흙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정말 모르는 척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요. 이걸 잊지 않고 그냥 뒤쪽에서 메워가야 돼요. 이쪽을 붙여서 응수할 수가 있겠죠. 끊으면 역시 단수단수에 걸리게 되면서 잡히지만 여기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뒤쪽을 메워가고요. 이으면 잡기 때문에 메워간다면 그때 단수를 쳐서 백이 잡힙니다. 상대를 안 해주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었고요. 일단 척수 가장 둔탁한 이 빈삼각을 보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이 메워올 때 상대를 안 해주는 수까지 수수는 짧았지만 어떻게 보면 맥점같지 않은 곳에 맥점이 숨어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